한국 결의문 한국노총건설산업노동조합 파워크레임문과 대전세종충청지부 이하 당지부 아래와 같이 지부회사를 전체 조합원의 뜻으로 결의한다. 1. 당지부는 조합원의 생활권보다 조직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한국조직의 행보를 더 이상 따를 수 없음을 결의한다. 2. 당지부는 대전세종충청 방원 지역의 파워크레임노동자 간의 일자리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결의한다. 3. 당지부는 대전세종충청 방원 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업장의 취업을 목적으로 고소구발하여 공사를 진행을 어렵게 겪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노사관에 상생하는 것에 결의한다. 4. 당지부는 이기적 집단의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과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의 이바지함을 결의한다. 5. 당지부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조합원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다. 5.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취업할 수 없고 노동조합을 하면 할수록 피폐한 삶이 가중된다. 5. 당지부는 창립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당지부를 통인하여 피해를 일환사치게 고개 숙여 사죄의 뜻을 밝힌다. 5. 하여 이제 당지부는 지부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모든 조합원의 뜻으로 지구 해산을 결의한다. 5. 2021년 5월 2일 한국노청 전국건설사람노동조합 타워프레임 분과 대전-세종-충청 강원지부 조합원 1동 5. 하여 이제 당지부는 지부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대전-세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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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7. 27.